어 근데 코가 반짝반짝거려요 아 머리 좀 지금 다 사우나 왔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코가 예뻐 코도 반짝거리는데 어 머리도 안 말리고 지금 왔어요 지금 한시 반짝 반짝반짝 진짜 웃겨 너무 사우나를 많이 해줘 하하하하 지나간 것은 하하하하 지나간 대로 들으셨어 내가 들었어 유라시아 과자 TKR 싱글 CD가 나왔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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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시원합니다 아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이게 1년 걸려 1년 넘게 걸렸네 작년에 나왔어요 맞아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TKR 유라시아 과자 예 어 아 이거 덥다 하하하하 진짜 부채로 쓰기 딱 좋아요 왜냐면 진짜 얇고 하하하 지금 뭘 PR하시는 겁니까 우리 CD로 아니 얇으면서 진짜 이거 종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넓고 오우 시원해 부산에서 부채도 시원하고 치키치키 포쿠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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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의 가슴 뜨거운 노력 우리에게 꿈을 여기다가 담은 건데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꿈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계속 꿈 꾸니까 아 너무 기쁩니다 치키치키 포쿠iks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사람들이 생각만하고 꿈을 꾸기만 하고 행동을 안 옮겨 근데 우리는 행동으로 옮겼어 비록 1년 걸렸지만 자 1번 트랙 유라시아 가자 그 다음에 2번 트랙 지구 아리랑 엠아리 들어가 있네요 엠아리 그렇습니다 같이 노래 연습도 할 수 있고 이게 노래는 불리워져야 되거든요 노래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네요 어 그런 거네요 가사도 있고 여기 안에 가사도 있고 이제 가사 보면서 노래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사가 사계 국어로 돼 있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한국어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 중국어 오 진짜네 한중일영 왜 이렇게 글자가 많은가 했더니 사계 국어 넣었어요 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아 깨알같은 글씨가 왜 이렇게 가사가 내가 이렇게 많이 안 썼는데 그러니까 사계 국 중에 한국에서는 뜨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 나름 그래도 지금 중국과 일본과 스페인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우리 모아 감독이 폐기차역에 가서 철길을 찍었는데 잘 보면은 그 두 개의 철길이 하나로 착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함께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통일입니다 아웃포커싱이라 잘 안 보이긴 한데 진짜 모아지네요 네 모아져요 우리의 캐릭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김푸르 갖고 막 이런 미끼 같고 저 백두산 가서 하면 좋고 평안 가서 해도 좋고 나는 사실 언제 이루어질진 모르겠는데 진짜로 기차투어를 하면서 유럽 끝까지 가면서 버스킹을 하고 싶어 어우 좋죠 좋죠 난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지 사실 진짜 당황했잖아 작년 여름이나 가을 뭐 10월 달만 해도 이거는 재밌다 그냥 그랬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갑자기 5년 10년 안에는 된다 진짜 갈 수 있을 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5년 10년 안에는 된다 유라 신략 가자 TKR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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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예아 퐁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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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퐁 나에서 되나요 그냥 편히 나옵니다 여기 어디 가야 될 거 같은 역동성 그리고 그리고 분명히 또 크롬 오빠는 심플하게 그렇게 접근할 거 같으니까 내가 더 칠날레 탈날레한 걸 맡아볼려고 팬 분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쁘죠? TKR의 싱글 컨셉하고 너무 잘 맞아서 하고 나왔죠 여기 모양 자세히 보시면 알록달록한 무슨 꽃 비슷한 그런 모양들도 있거든요 그게 지구의 어떤 대륙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의 자연? 막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갖다 붙인 거긴 한데 너무 지구라고 딱 인식하자마자 이게 지구로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는 지구예요 바닥을 보고 출발하면 어떡해요 저기요 네 여기가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아 네 근데 엄청 더워서 입 돌아가진 않고 아 그 아 더워요 왜 이러고 있어요 털을 왜 이러고 있어요 아 저기 내가 찜질을 좋아해 찜질하느라고 여기가 몇 반석보다 더 좋네 어 하하하하 온몸이 새까매졌을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레일이라는 걸 표현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등이 아픕니다 꼭 잘 나오길 바래요 맑은 공기 황가루 기부탄 맥콜리 하하하하 우리 모아 감독을 위한 나만의 요리지 하하하하 아 근데 되게 맛없어 보이는구나 상당히 맛있을텐데 어 약간 90년대 걸그룹 느낌인데요 뿌이에서 아 진짜요? 네 다 걷어주세요 다 걷어주세요 음 맛있어 한번 직접 먹어보고 판단하세요 저거 먹어야 되나요? 어 하하하하 여기다가 고추를 넣는 겁니다 그럼 비주얼이 좀 나아질걸? 이걸 얻어왔거든요 아 그래서 느낌이 오지? 하하 재척 고추라면 재척국 라면사림 몰라 짜잔 완성 하하하하 뭘지 모르겠어 몰라 몰라 먹어봐 하하하하 깨끗한 막걸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깨끗한 막걸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디오는 안 들어가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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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나가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이러 culpa 하하하하 ㅎㅎ Santos 하하나 도와ел 오늘 은여 나타보기 해 listen 너무 너무 하하하하 Yeah, yeah, yeah Yeah, yeah, yeah From that cliff edge of the view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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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